한국은행 부산본부는 다음 달 22일 설명절을 앞두고 운전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설 자금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. 설 자금 지원 규모는 2천억 원이며 업체당 지원 한도는 15억 원, 대출 취급 기간은 다음 달 2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. 설 자금 공급은 금융기관이 해당 중소기업에 대출할 경우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대출액의 최대 50%를 금융기관에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.